염화 미소는 행복 염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절기로는 입동인데 가을이 짧게 지나가고 오늘부터 겨울이 오는 그런 절기라고 그럽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데 이게 자연의 사계인데 인생의 사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좋고 나쁨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니까 어떠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605페이지 아래에서 여섯째 줄을 할 차례입니다 그 비유에 대한 얘기인데 이전에 우리가 보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또 보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보살이란 말은 산스크레트로 얘기하면 보디사트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디라는 말은 보리다 그 말이고 사트바라는 말은 중생이라는 소리인데 그걸 가규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가규정이라는 말은 깨달을 깎자 중생을 유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러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법화경에서는 보살의 부류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보나보살, 보나보살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예전에, 오래전에 제자 우리 종지용출품에서 배웠듯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보살이 지용보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용보살에 나타나는 보살 중에서 대표자가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리평 이렇게 4대 보살이 있습니다 그걸 보나보살이라고 해요 적화보살이 있는데 본적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본문, 정문, 또 본불, 적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화보살로 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문수, 관음, 또 보현, 지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대 보살을 그런데 우리의 불교의 신앙의 근본적인 대상은 부처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이라는 수행의 단계는 완성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수행을 해야 될 단계 그러니까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상구보리에서 화하중생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신앙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장보살이나 또 아니면 관생보살이 굉장히 친해지만 그분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해서 중생을 제도했다고 나옵니다 삼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문, 영각, 보살, 삼승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아직 수행이 완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성문이라고 얘기하고 또 영각이라고 얘기하고 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보살의 개의에서도 여러 가지 개의가 십지보살이라고 해서 개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완성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신앙의 대상이 과연 근본적으로 누구냐 그러면 이 보나보살에서 대표자로 사대보살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 많은 백천만억 나유타 세계에 있는 그런 보살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는 다보부처님과 석가문유 부처님 또 내지는 분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보다는 낫기는 낫지만 근본적인 신앙은 보살과 천신이 아니라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헤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발톱에다가 삼천대천 세계를 얹어가지고 다른 세계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또 허공을 한 손으로 잡고 휘져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것이 우리가 보면 방편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견보타품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마른 풀을 짊어지고 불 속에 띄어들더라도 믿음을 가지면 태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방편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깐 갔다 오면 103페지를 펴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공부니까 103페지를 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셋째 달락에 보면 누구라도 103페지 오른쪽에 보면 누구라도 믿고 부처님께 귀히 하면 열혜는 속이지 않고 탐욕이나 질투 없어 모든 법 가운데 악을 끊어주니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부처님을 믿고 귀히 하면 열혜는 절대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본인의 식대로 뭘 계산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다 걸어갈 때도 부처님께 함께하고 있고 누워있을 때도 함께하고 있고 또 앉아있을 때도 부처님께서 나의 옆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항상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래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데 사람이 두려우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불안하면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살지는 절대 잊지 말아라 부처님께 살려주시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그의 어떤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지장보살, 문수, 보현 어떤 상행, 정행, 무변행, 알리비행 대보살들인데 그분들의 행적을 배우기는 배워야 돼요 지장보살의 그 대원에 대한 걸 배워서 어떤 수행, 그게 수행입니다 결국은 그 어떤 중생을 전부 해탈시켜준다는 관세음보살님의 그러한 소원은 전부 수행이에요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는 어떤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들의 행적을 배우는 것이죠 결국은 배우지만은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는 거지 우리는 오직 부처님만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옥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계시지만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배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을 심부름꾼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관세음보살도 그 음성을 듣고 이심으로 부르면은 계득 해탈시켜준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하는 어떤 화신이겠지만 그렇게 어떤 관음이나 지장이 화신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세상의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두두물물이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주의 대진리인 대생명인 부처님만큼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부처님께서 성불했던 구원실성에 그걸 본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본불, 법신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림자가 없으면은 이거 제도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제자를 보면은 보나보살이 있고 적화보살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구원실성에 지옹보살도 제자지만은 부처님께서 가야성에 멀지 않는 곳에 가서 성불해서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또 대표적으로 사리부를 통해서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보살이라는 것은 가규정이다 그런데 이제 이 보살들을 보면은 법신 보살입니다 전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보살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석가모의 부처님은 형태를 갖고 나타나신 화신이잖아요 그분이 없으면은 법신이 어떻게 생긴 줄을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상을 모시고 있고 또 부처님의 상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도 역시 대단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또 경전에 보면은 어떤 사리를 모시지 말아라 또 사경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든 내가 하든 간에 사경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한자 한자를 마음속에다 새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수행입니다 그냥 슬렁슬렁 입고 냅다 들이 갈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한 줄 한 줄 읽어가지고 정말로 마음속에다 각심한다면은 대단한 수행이죠 그리고 사경을 한다든지 또 사람들에게 사경을 시키는 공덕이 이 우두 전단향 향으로 얘기하면 제일 훌륭한 향으로 32채의 전당을 지은 공덕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승방의 불사를 안 해도 되고 공양을 안 해도 된다 그 내용만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수행이 잘 돼 있는 수지 독성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처님의 상징인 어떤 승방을 짓고 또 탑을 세우고 사리를 모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모르고 단지 그 글자 내용만 보고 뭐 사리를 모시지 말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사경을 많이 하면은 승방을 질 필요 없다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게 자연히 마음속에 일어나서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또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에 깔려있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생들은 또 유치원생들은 딱딱 찝어줘야 돼요 그렇게 그렇지만은 대학을 가고 대학원에 가면은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딱딱 부러지지가 않아요 경전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법구경이라든지 초기 경전을 보면은 딱딱 부러지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애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수준이 높으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걸 잘 알아듣고 경전을 수행을 하더라도 또 필요한 부처님에 관련된 일들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법 듣는 방법도 그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줍사유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새가 날개짓을 하는데 그 기두자 두 개에다가 이게 일백백자가 붙어있는데 백 번 정도를 날개짓을 해야지 날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살도 보면은 그 얘기가 다시 얘기하면 보살도 역시 새로 놓고 비유를 한다면은 새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아직 날지를 못한 죽지만 나와있는 그런 형태를 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구리가 이제 올챙이가 되면은 물하고 이렇게 육지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아직 꼬리가 좀 덜 떨어진 상태 완전한 어떤 개구리의 모습이 아닌 그런 상태를 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불성이 가득하는데 그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그게 튀어나오지는 못하면은 그냥 후라이가 되어버린 것이다니까 일종의 병아리가 되지를 못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불성이 튀어나와야 한다는 거죠 불성이 튀어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 대보사를 등장시켜가지고 불성을 개연시키는 그러한 교수법을 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보살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중생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보살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위로는 보리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깨달음을 구해야 되고 깨달음을 구하려면은 중생을 구제하면 자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중생 상구보리다는 얘기지 중생을 구제하고 헐벗고 굶지리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질병이 시달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헐벗이에요 그렇게 자연이 하면은 이게 불성이 개연이 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할 수 없는 일을 가르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방편하고 거짓말은 두 가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편이면 방편이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 아닌 생을 보이시고 멸 아닌 멸을 보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이 부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세예요 부처님께서 맡기면은 무화의 경지에 들기 때문에 모든 몸 마음이 자유자재하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냥 부처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구제와 또 세상을 구제하는데 우리는 힘쓰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 경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공이라든지 무화라든지 무작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천을 못 오면 그게 소승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설법이 중요한데요 어떤 독이나 소송이나 서사나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본인을 위한 수행이잖아요 사경을 본인이 하더니 남을 위해서 시켜서 하든 간에 그 인경이라는 것은 책을 많은 책을 이렇게 불사하는 것도 인경이고 또 어쨌든 간에 인쇄를 해가지고 나오는 경제인 인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도 한 곳씩 줘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오픈 수행 중에서 설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설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그걸 마가섭이라든지 목년이라든지 또 가자년이라든지 수보리가 본인이 참회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기품에 보면 참회를 해요 내가 수행이 완전히 자기가 늦고 우두머리라서 이렇게 어떤 교만에서 공부가 된 줄 알았더니 자기는 공과 무화와 무작을 깨달았을 뿐이고 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회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 수기를 나중에 받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실천역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실천을 해야 돼요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표출이 돼야 된다니까 그게 종지용출 아니겠습니까? 꽃이 아무리 좋은 꽃 씨앗이 있더라도 그게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니까 계란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으면 후라이가 되고 만다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우리는 발현시키냐 모든 사람들을 좀 돌봐야 된다는 얘기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오늘 동진 입동인데 겨울이 돌아왔는데 춥고 헐벗고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개근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먼 데 가서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도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가까운 옆에는 나도 먼 데 가서만 따져서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원만하지가 않고 집에서는 엄청나게 잘못 온 남편이 밖에 나가서는 너무 대접을 받는 거야 자기 부인한테는 못 오고 자기 다른 부인한테 잘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에도 마찬가지죠 다니는 절 스님에게 잘해야지 다른 스님마다 잘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부를 배우고 있는 스님들은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기에 절에 있는 것도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필요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을 찾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신앙은 부처님이라는 것을 딱 학교에 믿고 부처님을 믿으면 정말로 삼천대천 세계를 들어가서 휘어져을 수가 있고 우리가 삼천대천 세계를 발톱에다 올려놓고 유정천까지 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정천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니 그런 신통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처님께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 모르게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걸림이 생긴다는 거지 무화의 경지에 든 것이 아니라 걸림이 생겨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무화의 경지에 들려면 뭐냐 하면 부처님 맡기는 거예요 딱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살 행위를 하면 된다니까 보살 또 실천이라는 게 그거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그런데 하와중생 상구보리다니까요 그냥 몸으로 깨닫고 실천을 하면 자연히 지혜가 열리게 돼 있다는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는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공부는 오직 법학용입니다 총 정리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원교라고 그러잖아요 원교 가르침 중에서도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이 안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마음이 잘 이루어졌으면 물질로 이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심부리기 때문에 자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코가 깨져도 잘 된 일이다니까요 코가 깨져서 바깥을 안 돌아다니다 보면 더 큰 횡액을 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가 안 깨지고 돌아다니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겠지 머리가 깰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살려주신다는 거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살지는 하신다 이게 필요입니다 항상 휴대폰에다 써놓고 살지는 살지는 써놔야 돼요 항상 부처님은 내가 걸어가면 옆에서 같이 가시고 밥을 먹으면 같이 드시고 잠을 자면 옆에서 같이 자신다 앉아있는 것도 같이 앉아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는 거예요 항상 상주 불변이라는 것은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그렇게 먹어라 그 말이죠 항상 먹으라 그 말이죠 상주라는 말은 항상 머물러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병, 암이 그냥 툭툭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위실력, 가필역으로 툭툭 떨어져 나간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 못 들으면 그게 삼독을 매길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가르치는 스승이 독약을 매길 수가 있다는 이 가르침이 오늘 배울 광자 양의 비유예요 그게 독약을 먹고 취해 있는 자식들이 천지분간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잘못 가르침을 주면 경제는 없는 것을 가르쳐주면 잘못 먹으면 독약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대상 부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보살들은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도 역시 심부름꾼이에요 여래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래사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중생을 먼저 구제하고 그 다음 깨달음을 구제하는데 중생을 구제하면 자연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돼 전해야 돼 설법을 해야 된다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네 가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거 사신이라고 그래 사신 수행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다섯 가지 수행이에요 그걸 오픈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설법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바람일 수행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곤이라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전을 남에게 줘보기도 하고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백일 기도라도 추건을 올려준 사람을 그 아픈 사람이 공덕을 입은 사람이 평생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보살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자연이 깨달음이 이룰 수가 있고 우리는 자유자재한 그런 대해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경전의 가르침은 목적이 해탈이에요 해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믿음이고 또 실천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살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죠 상구보리 하와중생 우리가 가규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아직 덜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깨달은 대성인인 범호에서는 승리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승리하신 승리자에게 우리가 규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은 배울 것이 없습니까 배울 것 있습니다 선지식이란 말은 도반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 선지식이란 얘기죠 관음지장, 문수보연, 또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리팽, 사대보살 그 대중들 많은 대중들을 이끌고 왔지 않습니까 법학위원은 사대보살을 쳐주고 또 법학위원은 러신대 가면 사대보살을 이렇게 모셔놓습니다 관음지장, 문수보연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본부를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법문을 들을 때 자세에 대한 얘기가 우리 초발심 자격문에 나오는 얘기를 보조진울국사께서 개초심학 입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 법사가 설법을 할 때는 현해상을 내지 말아라 현해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매달현자입니다 그 다음 벼랑애자 벼랑 끝이 떨어진 것처럼 본인이 어렵다 내가 할 수가 없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법문은 법문대로 듣는 거예요 법문은 들으면 들을수록 본인에게 도움이 되냐겠지 않습니까 밥을 하루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매일 똑같은 밥을 똑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법식도 매일 똑같은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법문을 정말로 잘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똑같은 얘기를 토슈도 안 들리고 계속 날마다 얘기하신 분이 법문을 잘하신 분이다니까 우리는 리바이벌이 잘 안 돼가지고 어제 하는 거다 오늘 하는 얘기하고 달라 수준이 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반목적으로 해주신 분이 녹음기에서 나온 것처럼 CD라든지 USB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 분이 사실은 훌륭한 선지식이라니까 법문을 들을 때는 현해상을 내지 말아라 또 태울심을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물러서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나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해야 뭐 보시를 하고 책도 사주고 기도비를 내라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돈 없으면 그냥 말이라도 잘해주면 되죠 아니면 옆에 사람을 불사를 하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역시 똑같은 공덕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못 얻어라 그대라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다 불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활센터를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겨울철은 오늘부터 입동인데 가을이 온지 간지도 모르게 벌써 가버렸어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추워질 것 같아요 비가 오면 그런데 마음이 따뜻하면 이 세상이 다 따뜻해진다니까 내가 내 마음을 데우면 그 온기가 세상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게 하와중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문 들을 때는 태굴 씨름을 내지 말고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이 3초 2목의 비유를 들어가서 설명을 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리면 한꺼번에 이 땅을 확 젖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식물들이 다 각각 다르다 그리고 특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할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가 그러니까 절대 태굴 씨름이라든지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손으로 못 오면 입이라도 자르는 것이고 입이 못 오면 손으로 자르는 것이고 태굴 씨름을 내지 말아 법문 들을 때는 태굴 씨름을 내지 말아 또 세 번째는 관문상을 내지 말아라 이건 무엇이냐면 늘 들었던 것이구나 익숙할 관자입니다 똑같은 얘기 또 우리 스님 똑같은 얘기 그걸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 들어야 돼 그래서 독성하는 것도 똑같은 걸 읽는 것이 새로운 걸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동선수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100m 선수가 1000m도 달리고 2000m 달려야지 실력이 늘어나요? 100m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늘어나죠 가끔씩은 멀리도 다녀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똑같은 기도를 계속 오면 답이 나오는 것이지 달하니 기도를 하고 우리는 부처님을 맡기고 우리는 마음을 무화의 경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효정 대달한 일을 쭉 하다 보면 그게 무화의 경기에 들어갑니다 일로만 들어가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지 다 우리가 공에 들어가면 다 그냥 공이 되듯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래서 관문상을 내지 말아라 또 용의심을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그건 뭐냐 너무 쉽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는데요 사제법 12연기 8정도 육바람 이런 거 다 아는데요 그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등산을 넘어서 쭉 보면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생각이 달라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똑같은 걸 보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지 그리고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릎을 꿇으라 부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 그게 하심이야 다른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 거야 부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 신앙의 대상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서 말로만 배우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로만 배우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실천을 해라 실천을 해라 또 다섯 번째는 경박상을 내지 말아라 경박상이라고 뭐냐면 법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법사가 그분이 허물이 있냐 없냐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법사의 일이에요 그것은 본인들 일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니까 그냥 법사의 가르침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악인이 횃불을 들고 정말로 캄캄한 밤에 정말로 인메타도 안 보이는 지척이 안 보이는 길을 가는데 내 목적지를 향해서 그 악인이 횃불을 들고 가면 그 악인의 횃불을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행동이 못마땅하더라도 가르침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본인이 못마땅하더라도 그 사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법사의 일이니까 자기 일하고 관계는 없는 거예요 해당상에 없는 일이요 굳이 신경 쓸 것은 없어 그 법사는 법사 없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신경 쓸 일이 뭐 있어요 그걸 본인이 일이나 잘해야지 본인은 그 횃불을 따라가면 되는데 바로 법등명이죠 그게 가르침을 따라가라고 하면 가르침이 맞으면 그 가르침을 본인이 취사를 잘해서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중요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설법 듣는 자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횃불을 든 죄인을 만났을 때 만일 그가 악인이라고 그 빚을 받지 아니하면 구덩이에 떨어져 빠져버릴 것이다 횃불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봐라 법을 밝힌 그 가르침을 봐라 법등명 자등명 마지막 유언이지 않습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마지막에 허신 말씀이 쉬지 말고 정진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빨리 실증을 내버리는 거예요 6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면 전번에 얘기했던 것이 비유컨대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어진 양이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대충 해보면 그 양이가 바깥에 가서 이를 보고 들어왔다 그런데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 아들들은 누구냐 중생이라 그 말이죠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비유를 들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애들이 독약에 취해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처방을 잘하는 어진 양이었는데 처방을 해서 주니까 애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은 사람도 있고 안 먹은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너무 독약에 취해 있는 애들은 안 먹고 좀 어지간히 취해 있는 애들은 먹고 깨어나더라 그런데 이 완전 독약에 취해 있는 애들은 먹지를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잖아요 길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나니까 이제는 살길이 막막하다고 정신을 차려야 하고 먹은 애들이 낳았고 극단의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가 죽었다 해라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는 것이지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하고 거짓말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지 죽었다고 하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약을 먹고 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인 수량품을 듣는 분들은 몸에 있는 병이 싹 치료가 된다는 거지 그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어 부처님께서 주신 약이 뭐냐 이 법화경이라는 거지 오늘 법화경 한 줄만 읽어도 그 치료가 싹 돼버린다니까 암들 싹 떨어지고 우울증은 싹 나가고 불면증은 싹 떨어지고 또 경제적인 빈곤 싹 떨어져 버리고 안 좋은 인연들 싹 떨어지고 좋은 인연만 생긴다는 거지 다 치료가 된다는 걸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양의가 있어 지혜롭고 총명하여 다방면의 의학에 밝아 모든 병을 잘 다스렸느니라 그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어 열 스물 내지 백 명이나 되었었느니라 어떤 사연이 있어 다른 나라에 멀리 갔거늘 뒤에 자식들이 독약을 마시고 약기운이 일어나 어지러워 땅에 뒹굴고 있었느니라 이건 뭐 그냥 알아 먹겠죠 독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삼독이에요 탐진지 삼독인데 독약을 먹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릇된 어떤 가르침을 주는 분의 법을 듣는 것도 독약을 먹는 거나 똑같다고 말이죠 경전에 없는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독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찰에서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량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량이 없어지면 우리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불성을 잃어버리면 잘못되면 미실을 찾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독약이야 잘못된 믿음을 독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때 마침 그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식들이 독약을 마시고 혹은 본심을 잃었고 혹은 잃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중독이 완전 된 예가 있었고 중독이 덜 된 예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멀리서 그 아버지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 아들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꿇지 않은 사람은 독약에서 해독이 안 된다는 거지 무난을 하되 안녕히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어리석어 잘못되어 독약을 먹었사오니 원컨대 치료해 주시어 다시 목숨을 살려주소서 이해가 되죠 다?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소리는 다른 말을 얘기하면 경의를 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의를 표했다 경의를 표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이와 같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온갖 약방문에 의가하여 빛깔과 향기와 뛰어난 맛을 모두 갖춘 좋은 약초를 구하여 찌코 채로 치고 섞어서 자식들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 훌륭한 약은 빛깔과 향기와 뛰어난 맛을 고루 갖추었으니 너희들이 먹으면 빨리 고통을 없애고 다시는 다른 병들도 없을 것이니라 그 자식들 가운데 본심을 잃지 않는 자는 이 양약을 보니 빛깔과 향기가 좋음을 알고 곧바로 먹어서 병이 다 나왔으나 본심을 잃은 다른 자는 아버지가 오신 것을 보고 비록 기뻐하면 무난하고 병을 다수여 구제해달라고 하나 주는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느니라 이것은 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커다란 이해가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야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이 양약이라는 말은 법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먹어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싹 되는 것이지 그래서 빛깔과 향기 이런 얘기는 어떤 육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온갖 약방문이라는 말이 온갖 경전을 그런 얘기예요 온갖 경전을 전부 한 절구통에다가 놓고 찌어가지고 찌고 찌고 찌어가지고 이 환약을 가지고 먹였다는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왼쪽에 보면 왼쪽에 한자가 보면 도사화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사화합 찾았어요? 왼쪽에 넷째 줄 하나 둘 셋 넷개 보면 도사화합 찾았어요? 이 도란 말은 절구로 찔또자예요 채로 거를 샀자 그러니까 절구통에다 놓고 모든 약을 놓고 콱콱 찍어가지고 그걸 환을 만들어가지고 줬다 그 말이지 그러면 모든 경전이 바로 그 절구통에 넣는 온갖 약방문이라는 얘기지 그것을 찌어가지고 법화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안 먹으면 안 낫는다는 것이지 이 경방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질병의 경중에 따라가지고 약초라든지 이런 처방을 하는 걸 경방이라고 해요 약방문이지 그게 부처님은 너무 그걸 잘 알아가지고 약방문을 줬는데 안 먹어 그건 왜 안 먹으냐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이기 때문에 안 먹어 먹은 사람은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무조건 부처님 말씀이 법화경을 무조건 100%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면 꿇어야 돼 그게 신앙의 근본이다니까 우리는 무조건 부처님을 믿고 우리는 열애사라니까 우리는 보살이에요 열애사는 심부름꾼이요 지옥에 가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돼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로 질병이 있는 지옥에 와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니까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구제를 해야 돼 그게 보살도 실천이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하와 중생을 구제해요 그러면 사람이 괴로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주라고 했잖아요 경전이라도 사서 한 줄이라도 써라고 줘 그럼 그걸 경전 보고 본인이 생각이 달라지고 가르침을 먹음으로써 완전히 치료가 된다는 거지 이거 기가 막힌 말씀 아닌가요 그게 모든 것을 도사화합해가지고 절구통에다가 온통 쪄서 거기서 쪄가지고 채로 해가지고 환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는 약이 바로 양약인데 그 법화경인데 먹은 사람은 무조건 낳는 거다 그 말이지 안 먹으니까 안 낳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훌륭한 약을 먹고 모든 고통을 없애고 다른 병들도 전부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훌륭한 약은 빛깔고 향기와 뛰어난 맛을 고루 갖추었으니 너희들이 먹으면 빨리 고통을 없애고 다시는 다른 병들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그 경전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다 드리는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걸 먹기만 하면 바로 병이 낳는다 그런데 본심을 잃은 자는 그것을 약을 줘도 먹으려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대목에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몸을 따숩게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마 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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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